침대주고 싶은 남짓? 모성은 본능이 일어나게 하는 아기같은 남짠가? 짠! 우와!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다! 좋아? 응! 많이 먹어? 아우 진짜! 아기처럼 그게 뭐야! 우리 기억이 다 묻었잖아! 응 진짜! 실수다! 그의 빈틈 유차비 후 사랑스럽기만 했다! 맛있다! 처음에만! 자기야! 무슨 노래 들어? 너 미어컨이 아니라 혼돡돡이잖아! 나 몰랐어! 아니 리듬을 왜 타고 있었던거야? 모르겠소! 아 배부르다! 얼굴이 잔뜩 묻히고 먹었네! 아휴 근데 뭐야! 아줌마! 엄마가 어떻게 타고 온거야? 내가 또 돈 먹냈고 사람이 돈 먹냈고 실수야 실수 실수 이렇게들 너무 부족한 그를 채워주는 것에 점점 지쳐만 가는 그때였다 빈틈 많고 부족한 나 챙기느라 많이 힘들지 나 사실 너한테 정말 창피하고 부족한 사람인 거 알아 나 노력할게 믿어줘 알았어 그럼 집으로 갈까? 가기 전에 핸드폰이랑 지갑 잘 챙겼지? 자 여기 핸드폰 지갑 믿어줘 믿어 가자 잠깐만요 손님 손님 바지 놓고 가시면 안 될까? 이건 실수야 실수야 난 그런 사람인가 봐요 레인 댁에서 널 만나면 실수가 있이야 아우 이 진짜 같은 인간